막송의 즐거운 먹방시간 오늘은 평택 캠프홈 프리즈의 프로바이더 그릴 디팩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스윗포테이로랑 치킨을 할께요 치킨이랑 맥겐 치즈요 치킨이랑 치킨이요? 치킨이요? 네 치킨이요 맛있게 드세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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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이 제대로 드세요 저도 피자 하나만 좀 주십쇼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드셔야죠 군인인줄 알고 뭐야 고발이 될래? 아뇨 저 아주머니들 저한테 반말 좋나봐 너는 뭐 좀 뭐 먹을래 이거 맛은 뭐 괜찮죠 형님 랩 괜찮으십니까? 랩 먹을만 하십니까? 네 과자는 그 바나나 밑에요 야 제대로 가져오셨네 특히 또 목요일이 또 이제 잘 나오는 편이라가지고 요거요 요거 화장실이에요 Style сек 샤이 샤이 엘 샤이 샤이 아멘